8월 18일 올림픽 공원에서 전당대회 열리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당연하지! 이번에 정당 최초로 당원들을 위한 팝업 스타도 열잖아! 최초로 전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데 얼마나 재밌을까? 당원들이랑 다같이 블루네퍼 사진 찍는 거 너무 기대돼! 민주 역사관도 있다는데 거기 가면 전 대통령님들이랑 만날 수 있다고? 우와! 당원들이 기증한 옛날 민주당 물품들도 잔뜩 있다던데 너무 멋져! 난 이번에 가면 민주당 굿즈를 꼭 사고 말 거야! 티셔츠, 에코백, 기린컵!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! 우리 다같이 새로 뽑힐 당대표한테 편지도 쓰자! 100일 유체통에 이렇게 슝 하고 나와야지! 당원과 함께! 국민과 함께!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8월 18일에 만나요! 안녕히 가세요~! 해외여! 해외여! 한글자막 by 한효정